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 전송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데이터 전송계에서 데이터 전송 회선을 배웠을 때 다음과 같은 표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송 회선의 앞뒤에 붙어 있는 신호 변환 장치 DCA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각각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신호 변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신호 변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아셔야 되는 개념으로 변조가 있습니다. 반송파에 전달하고자 하는 신호를 담기 위해서 진포, 주파수, 위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변조라고 하게 됩니다. 반송파라는 건 무선통신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이바 혹은 펄스파를 이용하는데 이걸 반송파라고 하게 됩니다. 이 반송파에 전달하고자 하는 신호파를 담기 위해서 진폭이나 주파수, 위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변조라고 하는데 그림의 예는 진폭을 변화시킨 진폭 변조파입니다. 이런 반송파의 신호로 합쳐서 진폭을 변화시킨 이런 예죠. 이런 펄스의 변조를 설명하는 그림들입니다. 아날로그 원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크게 아날로그 변조와 디지털 변조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변조는 연속레벨의 변조입니다. 그림을 봐도 뭔가 연속적인 그림이죠. 디지털 변조는 반면 불여성레벨의 변조입니다. 이렇게 펄스 수의 변조, 펄스의 코드 변조, 델타 변조, 펄스의 진폭, 폭, 위상의 변조를 각각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아날로그 변조의 개념입니다. 장거리 효율 전송이 가능합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를 하게 되고 주요 매체로서는 전화, TV, 라디오를 들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를 반화하는 예로써 진폭, 주파수, 위상을 각각 변조시켜 본다면 진폭이란 건 신호의 크기, 높낮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주파수는 저번에 배웠었는데 1초 동안에 몇 번이나 이 파양이 왔다 갔다 했는지 그 횟수를 헤르츠로 표현한 것을 주파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상이란 건 신호의 시작 지점을 말하게 되는데 이 시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0도 여기서부터 만약에 시작점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90도 여기가 시작점이라면 180도 여기가 시작점이라면 270도 여기가 시작점이라면 360도 이런 식으로 시작 지점을 변화시키는 것을 위상을 변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폭은 회로가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잡음에 약하고 전력효율이 났습니다. 주파수와 위상 같은 경우에는 잡음에 강하고 대역폭을 넓게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위상은 고속정송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변조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로써 코덱이 있고 펄스 코드 변조와 델타 변조가 있습니다. 보셨듯이 이런 펄스 코드나 델타 변조 같은 게 예를 들 수 있고 이동통신이나 멀티미디어 통신에 사용되게 됩니다. PCM 펄스 코드 변조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역량 전송이 가능하고 잡음에 강합니다. 단점으로는 점유 대역폭이 넓다는 점입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5단계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표본화 양자와 부호와 복화, 여과 이렇게 5단계로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는데 송신측의 3단계 표본화 양자와 부호와 수신측의 복화, 여과가 있습니다. 표본화라는 건 아날로그 원신호가 있을 텐데 그 신호에서 샘플링으로 추출을 하는 단계를 말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날로그 원래 신호가 있었는데 아날로그 변조를 통해서 샘플링, 이게 샘플링된 정보죠. 이렇게 PAM으로 각각 샘플링된 변조를 통해서 표본화를 했다. PAM 신호를 만들어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표본화하는 개수는 표본화 이론을 근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림으로서 표본화를 보시게 되면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에서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표본화해서 만들어낸 것을 PAM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자화라는 부분은 이렇게 표본화된 PAM 신호를 반올림에서 정수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본화된 정보 1.5나 6.9 혹은 3.3과 같은 이렇게 된 PAM 신호를 각각 정수화 시키면 6.9는 7, 3.3은 3과 같이 양자화된 표본 펄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표본화된 PAM 신호를 반올림에서 정수화한 양자화 단계를 거칠 때 양자화 잡음이 발생합니다. 아까 6.9가 7로 되게 되면 잡음으로 0.1이 발생하는 것 같이 잡음이 발생을 하고 양자화 스텝 레벨이 있는데 2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레벨을 말하게 됩니다. 이에 N승으로 표현하게 되고 전송비트가 4라면 양자 스텝은 2에 4승 16입니다. 양자 스텝이 16이라면 전송비트는 2에 4승 4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화 정수화된 표본 펄스를 2진수로 변환하는 단계를 부호화라고 하게 됩니다. 부호화는 먼저 원천부화를 거치게 되는데 디지털 신호를 변환하고 데이터를 압축, 제한된 대여폭에서 고속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원천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천부화된 정보에서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 비트를 추가해서 전송하는 것을 채널부화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자화된 신호를 2진수로 변환하는 거죠. 2라는 것을 2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2에 0승, 2에 1승, 2에 2승, 2에 3승에서 2이기 때문에 0, 0, 1, 0이 되겠습니다. 7을 예를 들자면 4 더하기 2 더하기 1이기 때문에 1, 1, 1로 표현해서 0, 1, 1,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자화된 표본 펄스를 2진으로 표현한 신호를 만들어냈습니다. 2단계를 부호화라고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신된 복호화된 정보를 다시 PAM 신호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이런 PAM 신호를 원데이터, 아날로그 신호로 바꾼 형태를 여과화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아날로그 신호가 PAM이 됐다가 PCM이 됐다가 다시 PAM이 됐다가 아날로그가 된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단계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본화 이론이라고 해서 이런 샘플링이 일어날 때 과연 몇 개를 샘플링 할지를 결정하는 이론인데 나이키스트 샤론 혹은 샤론그 나이키스트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샘플링 이론은 어떤 신호가 있을 때 그 신호의 최고 주파수보다 2배 이상의 신호로 균일한 시간동안 채집을 한다면 이렇게 채집된 신호는 원래 신호가 가진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표본화하게 되면 PAM 신호가 아날로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표본화의 수라는 건 이런 최고 주파수에 곱하기 2를 하게 되고 예를 들자면 최고 주파수가 1000이다 라는 얘기는 1초 동안에 1000번 파형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2배를 채집하게 되면 표본화를 2000개를 하게 되면 원래 가지던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 라는 이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